그리고 용산구청장인 박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청은 지역경찰서와 소방서와 함께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축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네. 그래서 언론에 확인된 참사 당시 증인의 행적과 발언은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죠? 네.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먼저 참사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 가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술자리 가진 적 없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참사 당일은 지방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의령에. 그러니까 의령에 왜 갔습니까? 네.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공적인 자리가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시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증인? 네. 그 공적인 자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간도 짧았고요. 공적인 자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사내 심각성을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뉘우치는 태도로, 겸허한 태도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술자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증인은 사고를 인지한 뒤에 택시를 타고 녹사평역까지 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귀가를 했어요. 집에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음, 그거는 제어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가서 잠잤죠? 아니요. 저는 현장에 출동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몇 시였습니까? 10시, 상황은 인지한 건 10시 51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59분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게 10시 59분이다? 네. 자, 그러면 증인은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 당시에 네. 헬로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아니,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예 아니요, 답하세요.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다? 이거 구속 피하기 위해서 책임 면피한 겁니다.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죠? 구속 피하기 위해서 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에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자치단체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까? 왜? 그런 지금 휴대전화 기록 지운 적 없고요. 다 모든 것 비밀번호 제공해서 포렌즉도 다 끝났습니다. 휴대전화 왜 빠르게 교체했죠?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계속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 그런 거...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이거 자체... 아닙니다. 의원님. 절대로 무슨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꾼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네. 수고하셨습니다.